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워컴백! 자 오늘도 알차고 건강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영어로 이름 지을 때 본인이건 아기이건 혹은 우리말로 된 이름을 영어로 표기할 때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출발! 정다솜님께서 근철쌤 안녕하세요. 출퇴근길에 한강씩 따라하면서 챙겨보고 있으시다고요. 영어 이름을 한국에서 따와서 꼬레라고 불리게 짓고 싶은데 KORE라고 쓰면 아이원발 이식강에서 가르쳐주신 규칙처럼 오우, 코레이, 혹은 커레이 이렇게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답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영어 이름을 짓고 싶다. 남성, 여성 이 규칙 하나만 오늘은 문제가 아니고 문화 팁이자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알면 이름을 들었을 때 남자의 이름인지 여자의 이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세 문제 가볍게 그 다음에 추가로 세 가지 더 확인해 볼 겁니다. 믿고 출발! 다음 중 여성 이름은 파울로 코엘리오 그 다음에 폴라 압둘 느낌 확 오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르쳐 드릴 핵심은 뭐냐면 남성형 이름 중에 O로 끝나면 100%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90% 이상 O로 끝나면 남자 이름이에요. A로 끝나면 여자 이름이고요. 이거는 모음의 구조상 해보세요. O 이러면 직진성이 강하죠. 그래서 사냥이나 뭔가 공격성이 있는 쪽의 발음은 남자 이름하고 어울리고요. 아 그러면 이렇게 다 품어주는 그러한 자연과 같잖아요. 그래서 여성형은 A로 끝나는 이름들이 이렇게 대부분입니다. 자 따라 보세요. 이거를 파울로 이것도 라틴어 스타일로 읽으면 파울라가 되는 거죠. 영어로 들어오면은 폴로 코엘리오가 되는데 이분은 브라질 사람이니까 라틴스타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질 언어로 해서 파울로 코엘리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폴라 압둘 유명한 가수죠. 이분 여러분 파울로 코엘리오 여러분 많은 소설 읽으셨을 테고요. 폴라 압둘 이렇게 확인만 하셔도 아 여자분이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영어에 폴이라는 이름 있죠. 그게 O가 붙으면 라틴어 스타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페인 브라질 뭐 이쪽 있죠. 이탈리아 이쪽 이럴리 이런 데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O나 R을 붙여서 남성 여성을 구분해요. 그래서 다 라틴 문화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음하더라. 자 됐습니다. 폴 파울로 파울라 혹은 폴 포올로 파울라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얘를 파울로 파울라로 읽을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 할 때 그 바울이 이 P-A-U-L-E의 폴이에요. 그래서 P하고 B도 이렇게 섞일 수가 있더라 라는 것도 문화적으로 살짝. 자 2번 남성 이름은 이제 너무 쉽겠죠. 어그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Julia Roberts 영화 배우고요. 그 다음에 Julio Iglesias 남미 스타일로 하면 훌리오 Iglesias 가수죠. 옛날 가수 그래서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구분 끝.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화적으로 확인만 하시고 보세요. Julia Roberts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Julia Roberts 됐죠? 그 다음에 훌리오 이거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Julio고요. 라틴 스타일로 읽으면 중남미 혹은 지중에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 들을 Portugal 이런 데 보면은 Portuguese 그게 이제 브라질에서 쓰는 거죠. Brazilian이 아니고 아까 살펴보니까 어쨌든 Portuguese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다 이 J 발음을 후 라고 읽어요. 그래서 훌리오 Iglesias 자 똑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우리가 그 July 여자 이름 중에 Julie, Julia 다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July가 7월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Julio 그러면 남자고요. Julia 그러면 여자예요. 이걸 애칭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Julio 할 때에 Julio를 읽으면 라틴 문화 이것도 Julio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독재자이자 장군 누구예요? Julius Caesar. 이 사람 Julius라고 유라고도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Julius Caesar. 똑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7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달이 생긴 거죠. 원래 열 달밖에 없었는데 두 달을 늘리려고 7월에 July라고 집어넣은 거고 8월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래서 어거스트가 된 거 예전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 여성 이름 마지막이에요. 맞습니다. 금방 나왔던 Julia Roberts 할 때 그 요거 바로 그래서 O 발음이니까 얘는 다 당연히 남자일 테고요. 이거는 여자일 겁니다. 자 그래서 남성형 O, 여성형 A 이제는 뭐 까먹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로베르토 베네이니 이탈리아 분이죠. 그래서 Life is beautiful 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셨던 감독이에요. 아주 아카데미 상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로버타 플렉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여러분이 아는 가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탈리아 말로 La vita è bella. 그래서 인생은 아름답다. Life is beautiful. 여기 바로 로베르토 베네이니. 여기 보이죠 이름? 자 영화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고요. 아주 감동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로버타 플렉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분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killing me softly with this song 하는 노래 있죠. 그거 부르신 분이에요. 자 알아주세요. 로버트에다가 O를 붙이면 로베르토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포추기즈 같은 데 가면 이게 호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베르토 그래서 우리가 로날드를 호나우두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O가 붙으면 남자 아가 붙으면 여자구나. 그래서 로베르토 아니면 로버타 로버토 로버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은 로버트 데니로 여기에서 또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추가로 3개 하고 끝낼 거예요. 우리가 토니 앤토니 라고 하는 바람 있죠. 그 이름 그거를 라틴 스타일로 안토니오 안토니오 남자겠죠? 안토니아 여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밀리 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밀리오 이게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에밀리오 에밀리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성분이고 오는 남자분이죠. 자 가장 유명한 이름이 뭐 이거죠. 게임도 있고 유명한 TV 캐릭터도 있고 그래서 마리오 그렇죠? 마리오 마리오가 있고 여자는 뒤엑센트가 들어가요. 마리아 이거는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 그러니까 실제 발음은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마리아 마리아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이름이지만 얘는 마리오 이거 보다는 마리오 아니면 마리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100% 마리아 이런 신은 분은 없어요. 마리아 대체 그러면 자 그래서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 오 하고 아만 아셔도 돼요. 이름만 알아도 성별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가 만든 유용한 지도 뭐라고요? 이근철 TV 동시에 아까 질문 주셨던 정다솜 가정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게 KORE로 가면 발음이 KORE 혹은 KORE처럼 부를 가능성이 높아서 여성형인 KORA를 쓰면 어떠실까요? 그럼 실제로 CORA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KORA 멋진 것 같아서 했더니 이렇게 해서 즐겁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다 끝났고요. 영어 이름 지을 때 혹은 표기할 때 꼭 알아둬야 될 거 여성형은 아 남성형은 오 수고 많으셨어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